오와, 멋지다. 여기 이렇게 영국인의 건너. 300m 앞 용대 교차로, 교차점에서 왼쪽 11시. 이야, 차가 너무 좋구나. 약 1.2km 앞에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. 이야, 이야. 길은 좋다. 우와. 너무 많이 왔어요. 너무 많이 왔어요. 약 700m 앞에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. 와, 멋있다. 잠시 후. 여기 용대 자연 회원님께 있구나. 오, 멋있어요. 오, 오. 약 26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어딜 가리는 걸 나왔나. 그럼 결론을 내리자. 사람들의 마음이, 우리도 모르는 것 같다. 영국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. 천천히. 어떻게 위에 홍차에다가 소금을 넣어?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. 또 참고로, 이거는 괜찮았어요. 여름을 넣어서,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? 소금을 넣어? 소금을 넣어? 아, 황태만. 황태만. 황태 옆에 덕장. 황태 옆에 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고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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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하하하하. 구름까지 멋있어. 미쳤어, 날씨. 라벤더말. 야. 코프레인으로 눈을 지우네. 코프레인으로 눈을 지우네. 다음 본부였습니다. 야. 코프레인으로 눈을 지웁니다. 짜증니다. 조심조심. 헤엑. 눈 봐, 눈. 눈. 눈 쌓이고. 야. 미쳤다. 맛있어. 대박입니다. 다 온 것 같습니다. 길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가세요. 다 온 것 같습니다. 다 온 것 같습니다. 애연님 눈 치우고 계셔. 흐하하하. 우와. 어떡할 거야, 이거. 눈이 와도 너무 험없어. 눈이 와도 너무 험없어. 눈이 와도 너무 험없어. 눈이 와도 너무 험없어. 며칠 출발했는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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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. 아이고. 눈이 너무 많이 왔어. 눈이 너무 많이 왔어. 눈이 너무 많이 왔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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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죠. 깜짝 놀랐죠. 하하. 눈 엄청 많이 왔다. 진짜. 아니 이걸 보러 왔지 대표님 이거 찍어야지 이렇게 멋있는데 어떻게 안 찍어 야 저거 봐 저거 산 그림이다 그림 야 아니 눈이 미쳤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 이렇게 눈이 너무 와가지고 지금 꼬리가 다 잠겨가지고 아 그렇겠네 눈을 다 털어야 되는구나 아 눈을 털어야 되는구나 지금 거의 다 50% 말랐는데 눈이 다 떨어져서 눈 쪽에 들어가서 내장을 아 어 근데 여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어요 들어가가지고 눈을 쳐낼 데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경치 너무 좋다 근데 야 오우 오우 오우